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지유야,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? 나도 너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? 당연하지! 다음 주부터 진행될 교육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우와! 너무 기대란다! 벌써부터 행복한걸? 나도 참 행복해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세상을 행복하는 기도인 내 것으로 만드는 레드넌트 특세에 여러분들을 전화합니다! 감사합니다! 우와!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내 앞에서